이게 조금 낯서신 분은 물론 우리가 연속 공유를 계속 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기일날 4.5의 현재 가치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눈에 익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 더하기 3개월짜리 금리는 12 나누기 4니까 3%라고 했잖아요 1 더하기 0.03, 4.5 나누기 1 더하기 0.03 이렇게 쓴거나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이 되는 걸로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연속 복리로 매 순간순간 3개월 동안 복리 계산이 될 때는 4.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3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위원 채권 또는 무위원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가 4.3670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무위원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콜옵션 하나를 팔고 해치레이셔 4분지 1만큼의 기초자산을 갖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의 현재 가치가 4.367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알잖아요 현재 주가가 20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0불을 집어넣으면 C값을 계산할 수 있죠 이 C값은 뭐예요? 현재의 콜옵션 가격 그래서 이걸 C값을 계산한 게 0.633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알 모델은 정리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 그런 형태의 모양인 거예요 바이노미알 모델은 그 의미가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치레이셔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해치레이셔를 가지고 물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콜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 콜옵션 하나 팔 때 해치레이셔만큼의 기초자산을 산다 푸드옵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치레이셔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푸드옵션 하나 팔 때 기초자산을 또 팔아야 돼요 해치레이셔만큼의 기초자산을 팔아야 돼요 그 얘기는 곧 푸드옵션 하나를 살 때 해치레이셔만큼의 기초자산을 사는 걸로 해서 물위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물위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물위험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물위험 채권금리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 현재 가치는 뭐의 현재 가치? 무위험 포트폴리오 무위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무위험이니까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는 무엇이냐로부터 옵션 가격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이노미알 모형의 옵션 가격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generalize를 시킨 겁니다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재 S인 주식 가격이 SU로 오르고 또는 SD로 떨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이 F는 옵션 가격입니다 지금의 옵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길 SU가 발생되는 상황에서의 옵션 가격 그 다음 만길에 SD가 발생되는 상황에서의 옵션 가격 FD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해치레이셔를 알아야 되고 콜옵션의 경우는 콜옵션 하나 팔 때 해치레이셔만큼의 기초 자산을 산다 푸드옵션의 경우는 해치레이셔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푸드옵션 하나 팔 때 마이너스 해치레이셔만큼의 기초 자산을 산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푸드옵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예제를 준비를 안 했는데 푸드옵션 하나 살 때 마이너스로 계산된 것을 플러스로 만들어서 해치레이셔만큼의 마이너스로 나오는 해치레이셔를 플러스로 만든 해치레이셔만큼의 기초 자산을 산다라고 푸드옵션은 봐도 좋습니다 하여튼 일반화시켜서 조금 전에 했던 계산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해치레이셔 계산이 이렇게 된다 왜? 해치레이셔로 무이온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기초 자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이코르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야지 무이온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이걸 풀리 푸니까 해치레이셔 값이 해치레이셔는 뭐다?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 정도 대비 옵션 가격의 변동 정도 언제? 만기일 날의 그래서 만기일 날의 기초 자산 가격의 변화 정도 대비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로 해치레이셔가 계산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이온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 무이온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기초 자산 옵션 하나 팔 때 해치레이셔만큼의 기초 자산을 사는 걸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무이온 이거를 SD 곱하기 해치레이셔 빼기 FD 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무이온 포트폴리오거든요 이 둘이 서로 같다 그러는 걸로 우리가 삼각형 값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하여튼 기초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의 만기일의 가치입니다 그것의 무이온 포트폴리오의 만기일의 가치예요 그것의 현재 가치 오케이? 그것의 현재 가치는 뭐랑 같아야 돼요? 이건 뭐랑 같아야 돼요? S 곱하기 이 S는 현재 기초 자산의 가격이에요 곱하기 해치레이셔 빼기 옵션 가격 그래서 이것 이코를 이거라고 넣고 풍게 이거예요 이걸 F에 대해서 푼 겁니다 이거는 이코를 이거다 F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조금 전에 구한 이 해치레이셔 값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P값은 disk neutral probability라고 정의가 되는 이건 한국말 위험 중립 확률이죠 번역을 하면 영어로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한국말로도 알아야 돼요 위험 중립 확률 risk neutral probability 그래서 위험 중립 확률로 표현이 되는 P값을 가지고 마치 이 표현이 만기일의 예상 옵션 가격을 구한 다음에 무위험 금리로 현재 가치화 시켜서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은 이 공식이 바로 여기까지 이게 risk neutral 모델에 의한 옵션 가격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유럽형 옵션 가격 계산하는 방법이 첫째 바이너리아 모델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해치레이셔만 계산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무위험 포트폴리오 만든 다음에 그것의 현재 가치 무위험 금리를 가지고 현재 가치는 거기서부터 옵션 가격이 계산되는 걸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거를 일반화 시킨 걸로 해가지고 risk neutral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이 바로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결론은 이 결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결론입니다 이 risk neutral 모델이 굉장히 딥한 개념도 여기 숨어 있지만